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 반갑습니다 박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수요상담소 캐스트 시리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작년에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수요상담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수요일날 올리려고 수요상담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선생님이 긴 얘기 말고 특정 꼭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내용들을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 못 받고 갈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원래 아시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건 맞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뭐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가이드는 필요하잖아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상담소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좀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오랫동안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고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적합한 방법 이걸 갖다 찾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방법 뭐냐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공부할 때도 그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선생님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내가 잘 못하는 것 중에 동기부여해 주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좀 잘 못합니다 선생님이 근데 실질적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담소를 갖다가 개설을 했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겁니다 지구학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인류의 난제와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선생님한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지구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왜 쉽게 답하기가 어려웠냐면 케이스를 분리해 드릴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갖다가 잘 가져가야 되는데 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분명히 학부모님들 들으실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더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봐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까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온 공부 해온 공부가 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 게 답변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는 진짜 상대적인 거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저는 맨날 축구를 하는데 축구선수가 안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해온 공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이드를 드릴게 일단은 개념을 여러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었겠죠 자 봐봐 개념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를 체화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체화를 잘 시켰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는 방법은 문제로 연습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겠어? 당연히 기출을 공부했는지 이걸 갖다 다뤄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공부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한 2년 전에 한 거야 지구과학을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니? 그치? 근데 한 3개월 전에 공부한 것도 사실은 기억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정말 날림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와요 그쵸? 근데 나는 모르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정도가 됐을 때 고민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이 완벽하게 체화가 됐는가 기출 문제 풀면은 자꾸 틀려 내가 근데 틀린 걸 내가 오답 정리를 했는데 새로운 기출이 나왔을 때 또 틀려 그럼 뭐야? 그 오답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나요? 제대로 아시죠? 그치? 제대로 내가 체화가 될 정도로 학습을 했는가 기출을 학습을 했는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은 최소 2회동 이상을 추천해 드리고요 기출은 N회입니다 N회 알겠죠? 많이 볼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보는 친구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내가 기출을 제대로 받는가 다음 단계 안 넘어갈 거야 지금 많이 얘기하면 또 까먹을 테니까 개념 기출했어 봐봐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지를 갖다가 가지고 뭘 하시냐면 평가원이 지금까지 나온 게 아직 6월이 안 됐으니까 총 9회차가 여태까지 나왔어 그치? 이 중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테스트하는 방법이야 수능 시험지를 보고 수능 시험지 수능 시험지를 보고 내가 문항을 풀되 이거를 한 번도 안 봤으면 당연히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봐 봤고 여러 번 봤어 기출을 봤어 여러 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기역, 니은, 디귿을 풀 때 풀 때 이렇게 풀어봐 그냥 정오판단을 위해서 O, X 이런 식으로 번호 찍지 마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가가 테스트의 여러분들 기본이야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쳐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맞춰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도둑놈 심본 거야 공부를 안 한 거거든 그러면 그치? 그 정도로 공부를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꼰대 같네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자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건지 수능이 잘못된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여러분들 공부의 문제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난 습관적으로 실수를 한다 아니면 나는 단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나는 이 개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갖다가 설렁설렁 있다가 많은 걸 놓쳤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과학이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의문사를 하는 거거든 의문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점검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로 원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원인 분석하는 방법 자 1번 문제는 왜 틀렸어? 2번 문제는 왜 틀렸어? 자 오답 정리가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구체적인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답 정리 자 선생님 오답 노트에다가 실수 노트라는 것도 같이 적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이 N수생 및 현역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건데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 정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가 내가 처음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으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적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고의 흐름이 잘못된 게 뭔지 보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해 넣으셔야 돼요 자주 하는 실수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실수가 있어야 되나 뭐냐? A는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자 이거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봐봐 나는 뭘 하냐면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 그래 부둥호를 쓰자 A가 B보다 크단 얘기야 근데 최근에는 얘를 지우자 A가 크단 뜻이지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안 헷갈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습관이 될 수가 있어 이 습관은 여러분들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어야 될 원인 분석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항별로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리를 했는데도 갈피가 안 잡히면은 정리한 걸 갖다가 스캔해서 Q&A에 올려보세요 선생님 봐줄게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내가 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학생이 다 달라 요즘 시대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뭔가 규격화시켜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려고 내가 이 코너를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건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학습량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가 바야흐로 거의 수학의 시대고 국어의 시대죠 수학 공부는 선생님 때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 자, 우리가 수학 공부에 얼마를 투자하나? 예를 들어 50% 투자해 그리고 국어 공부에다가 한 30% 투자한다 치자 이건 예시를 드는 거야 뭐 보편적인 평균값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예시야 어떤 A라는 학생이 길동이가 이걸 투자했어 길동이가 그리고 영어는 한 10% 한다 치자 그리고 나머지 탐구에다가 5% 5%를 해요 자, 탐탐 5% 근데 이렇게 5% 5% 시간 배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탐구 성적이 과연 아주 잘 나올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배분 같다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는 수학도 부족하고 국어도 부족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탐구는 할 말이 없어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탐구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뭐 2% 1% 이건 성적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도둑몸 심보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한 주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의 배분 시간 중에 나는 학습량이 적어도 권장학습량이 있어 최소 탐구 한 과목에다가 얼마 정도는 하셔야 되냐면 4시간에서 5시간 공부라는 시간을 갖다가 주셔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주수가 지금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는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생각보다 아주 길게 남지는 않았어요 한 30몇 주 정도 될 거야 지금 근데 그럼 주차별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학습시간을 5시간씩만 잡아도 3, 5, 10이니까 150시간밖에 안 됩니다 너희들 150시간 수학 공부하면 성적 얼마나 오를 것 같아? 비교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탐구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최소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 늘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수학 공부 몇 년 했어요? 그냥 학교 정규 커리큘럼 과정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초 1부터 고 3까지 하잖아? 그럼 12년을 공부했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지구과학은 12년 공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거의 박사학이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누가 미쳤어? 하지마 그러니까 하지마 나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한 꼴랑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모든 걸 이루어내려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학습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이드를 좀 드린 거거든 아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진지한 고민이 그러니까 혹시 학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플랜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공부했어요? 여태까지 나는 기출 한번 받고 개념 한번 받고 수축 한번 받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학습을 해야지 내가 목표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히 어떤 경우에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이런 오답 노트나 아니면은 그냥 프리 시험지 있잖아 프리 시험지 프리 시험지를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전에 한번 내가 시도해봤던 건데 사실은 그 시험지 스캔해 준 거 펼쳐놓고 했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캐스트에다가 애들이 악플 날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걸 안 받아 근데 그 혹시 궁금하면 비공개로 그냥 올리세요 비공개로 올리고 그 Q&A에다가 저기 댓글에다 올리면 공개해야 되나 알겠지? 댓글을 올리면 공개거든? 그러니까 비공개로 올리세요 올리면 내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줄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 해볼게요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거든 그 자리에서 만나면 금방금방 되는데 좀 대표적으로 좀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캐스트를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나한테 이런 얘기도 있어 내가 과외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래서 내가 주문해놨어 이 친구한테 주문해놓은 게 이거야 이거 이거 주문해놨어 주문해놨거든? 내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 친구와 협의하에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내가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주문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선생님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학생들의 입장을 갖다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지구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인 상담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 내용을, 상담 내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좀 이게 왜 시작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이건 찍어놓을게요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 와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어쨌든 꾸준한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알겠지? 꾸준한 사람이 너희들 입시판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이기는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알겠죠? 아 선생님 그거 되게 잘하거든?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